한참 걸릴 것 같아, 문어 오는 거. 모닝커피 드실 분 있어요? 저요. 진하게 먹을 사람도 진하게 먹고. 맛있다. 이 커피 이렇게 맛있었나, 원래? 커피 먹은 거 또 막 올라오네, 기분이? 카페인이 막 올라와요, 오빠. 커피 마시니까. 아, 좋다, 역시. 나 카페인 진짜 잘 받아. 나 바로 그냥. 아, 좋다, 좋다. 우와, 눈이 진짜. 소민아, 너 어저께 그 오디션 한 거 오늘 드디어 보면 되겠다. 아, 오늘 해야겠다. 너 준비해. 당디기 디기 디기 땅디기 방디기 디기 당디기 당디기 방. 당디기 디기 땅디기 방디기 디기 당디기 방디기 시작하기 전에 제 시그니처 사운드 하고 하겠습니다. 이야마, 이야마 이렇게. 당디기 디기 디기 당디기 방. 4개는 4개는. 진지한 소리 나오거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최영화장 먼저 모셔볼게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시그니처 사운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잘하네, 잘하네. 기세가 좋다, 기세가 좋아. 기세가 좋다, 기세가 좋아, 기세가 좋아. 자, 심사 평일지, 지현. 자, 전수님 씨는 탈락인데. 왜요? 탈락인데. 왜요? 언제 합격해요, 그럼? 탈락인데. 탈락인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싶긴 해요. 이 여보! 이 여보! 이 여보! 이 여보! 이 여보! 아, 대단하시네. 전수님 씨는 당장 무대를 떠나도 좋습니다. 무대를 떠나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맛보고 다음 찬물 한 번 들어볼까요? 시그니처 사운드부터 좀 시작해주세요. 파래 핏줄? 우와, 우와, 뭐야. 벌써 들어가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의 닉네임은? 뭐야, 뭐야. 파래 핏줄! 하하하하! 파래 핏줄! 하하하하! 파래 핏줄! 파래 핏줄! 파래 핏줄! 내가 좋아하는 음이야. 파래 핏줄! 좋아, 좋아, 좋아. 상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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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나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농민의 난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이 농민의 난 비주얼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잔머리가 많아서 회장님 어떻습니까? 열정 너무 강하고 저희가 딱 원하던 송지씨는 송지씨는 합격입니다 와아 합격입니다 와아 파란의 빛줄 대박이다 파란의 빛줄 대박이다 그런 느낌이에요 딱이에요 아 선생님 저는 한 4번 도전했는데 4번 도전했는데 왜 탈락이에요? 저기요 이미 탈락자는 빠지지 왜 탈락입니까 4번 도전했는데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잠깐만 전소미씨는 저희와 함께 무대를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아 저거 죄송해요 너무 꼬장을 불려서 당장 이 무대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당장 이 무대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아 나도 야 나도 마음 안 좋아 쟤 그리고 진짜 슬퍼해 지효 봐라 지효 딱 자기 거 만들잖아 와우